요시 짓는 거 아니에요 요시 소리는 좀 더 우렁차거든요 요시 나갈 거야? 요시도 절 버렸네요 요시에게 버려지고 팬에게마저 버려질 위기인 패스터 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유메타는요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한 유메타 그리고 저도 실제로 아군으로 만났었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진 리산드라 준비했습니다 리산드라가 궁극기도 그렇고 W 스킬도 그렇고 여진 룬을 터뜨리기 정말 좋고 어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이 들어가는 그런 챔프다 보니까 또 어떤 몸을 지키는 스킬이 필요했거든요 이 여진 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렛츠 기요미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구요? 미스 아니고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세요 자 우리 정글 누구니 없어요 정글이 없네 투 원딜 원딜 두 개지요 정글 누구라도 돌아야 되는데 누가 돌겠어요 여기서 아 바텀 3명이서 가네 혹시 소풍 다니니 너네 소풍 왔네 뭐야 야 뭐야 뭐야 얘는 또 뭐야 뭐야 이 게임 뭐야 혹시 정체가 뭐죠 이 게임 퀴즈인가요 이거 일단 라인 겁나 밀자 가렌 이러면 그냥 밀어버리고 견제해야지 얘가 레벨 오르면 그때부터 견제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다 해놔야 돼 견제를 기강을 확실히 잡아놓습니다 일단 이러면 집 가야지 지금 라인 먹으려면 지가 죽거든요 왜냐 난 점하거든요 심지어 포식자 룰이네 라인전에서 힘 못쓰죠 땄죠 이거 땄어요 아마테라 쓰 쓰 뀨 이건 그냥 꾹예 애교로 봐주세요 님들 애교로 봐줘 내가 원딜선인데 아 이거 원딜길이 큰일났네 아니 CS는 제가 압도하고 있어서 상관없긴 하거든요 미드같은 경우는 바텀의 걱정이요 오 탑 좋아 와 제발 어? 오 막 쉴드가? 뚝빼기 어게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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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 때를 노랩사 챡 다 두고 때려 다 두고 때려요 어러지 아아 들기 좋아 깔끔하잖아 아트록스 왔어? 음... 봤어 임마 뭐야 온다고? 가자 그럼 가냐? 군이 찢어와 야 야 카이사 뭐야? 야 뭐야 너 정글 돌아노? 어 왜 도냐? 돌아버리겠네 진짜 내가 어 잠깐만 20초뒤 킬각인데요? 일단 일부러 건드리지마요 일부러 건드리지 말고 어차피 원콤이 나기 때문에 궁극기 있잖아요? 밀당이 중요해 밀당 어 얘 근데 궁 나왔네 안되겠는데? 잡았죠? 아마테라스 뀨 뀨 뀨 어? 이런 경우는 상추죠 상당히 좋은 시추에이션 아트록스가 활약이 없어 우리가 정글 없는게 좀 걱정이 됐는데 아트록스 상대 정글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괜찮은데? 야 니가 딜가렌이면 잘된거요? 내가 녹이기 편해졌거든 이게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딜 챔프들은 그냥 온리 아이스크림으로 이루어진 아이스크림이죠 그리고 약간 탱커들 탱커들은 어떤 아이스크림이냐 비유해드릴게요 콘 아이스크림이에요 과자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씹어먹어야 돼요 근데 이 딜 챔프들은 녹여먹을 수가 있어서 좋은거에요 뭐로 해도 음식으로 비교하네 뭐야 야 이거 갱킹으로 성공했는데 지금 구웅 뺏네 구웅 뺏네 구웅 뺏네 살은 못빼도 구웅은 뺏네 구웅 뺏네 야고루지요 야 근데 가렌 3킬이요 바텀에서 2킬을 딴거죠 지금 아까 그 인베때 1킬을 딴거기 때문에 아 내 저 녀석이 계속 커갖고 어딘가해서 그러니까 어디가도 굶어죽지 않을친군데 진짜로 이젠 탑을 갔어? 야 어쩔수없다 내 작전은 그러면은 포불이야 야야야야 야 야 겐킹 미쳤어 가렌 오오오 오오 살았는데 일단 포불 먹어 일단 포불 먹어 포불 깔끔하게 먹어 못 건들죠 day 어 근데 땄죠?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목을 대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하나 생각 했는데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그 굿즈를 판매하는거죠 판매하는 수익금은 전액 기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유튜브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야 딜도 세다 근데 이거 여신 룬을 둔다고 해서 내가 절대 약한게 아니야 진짜 괜찮은거 같애 딴딴하기도 하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크면 안되는 애들이 다 크고 있네 야야야야야 뭐야 미포 미포 무뱅이 미포 참신한데 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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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헤헤 나도 빼야지 역시 나란 남자 살 빼는 것 말고 다 빼는구만 템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관도 있고 그래서 이목구비도 빼버려 야야야 그럼 내가 눈을 뺄 순 없잖아 어떡하죠? 테스터 훈입니다 누구인가? 닥터스 훈입니다 뷔 보다 빠른 남자 누구인가? 마이 네임 이스 데드풀 훈 누구인가? 오이 바이 마 테스톤 고추 마고니를 때려 죽여라 하하하 깜빡 속아 허 아니 에에에 빼버렸네 또 빼버렸네 이렇게 빼다보면 살도 뺄 수 있겠죠 전령? 와 정령 전령을 뽑은 것입니까? 망했다 미드! 안녕! 고마웠어 가자 아 다이브해 다이브해 다이브하는거다 나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떡하지 나 진짜 결혼해야겠다 여러분들 신랑신부 눈빛교환 3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이거 견디신부는요 저랑 결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이성 몇인데 나 궁이 있다 근데 너 너 죽었어 너는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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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국기 아우 뭐야 킬을 써 얼음 땡이다 인마 얼음 땡 야 이거 역대급 킬이니 오랜만에 캐리하네 진짜 근데 아 근데 왠지 또 질거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어 왔냐 왔냐고 어 나 여기 왜있냐 어 뭐야 바루스로 땄죠 이거 오자마자 더블로 뿡 아니야 슬로우 계속 들어간다 땄죠 이거는 평타 평타 바로 바루스로 쩔 쩔 카이사야 너는 탱커가 아니네 내가 널 살려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어디서 도망을 쳐 이것도 내가 살려줘야되냐 그렇지 데려와 데려와 저한테 점화 넣고 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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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준히 해 꾸준 딜 그렇지 노기구여 응 존야띠 어 어라 어라 속박 이 쩔 말뚝딜 실화냐 혹시 너 말뚝받기 잘하냐 너 알고보니 미스포츠는 말뚝받기를 좋아하는 친구였네요 그리고 또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뿡 컷하구요 바로 바로 암살이지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컷 그냥 컷 어 야 뭐야 아텍스 궁 써진거냐 저거 제발 오 오 아앙 좋냐 땡 이런 경우는 땡 고추져 땡 거기서 살아버리나 추할뻔했다 제발 죽으면 안돼 미포야 와 와 미포야 진짜 너 너 뉴메탄이 혹시 너 야야 바텀 밀리거든 너 깨야된다 아테로스 공격력 높잖아 그렇지 때리고 아냐 야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너 단단해 너 단단해졌어 지금 너 지금 단단해졌다고 나 때문에 이건 따 일단 따고 eki 티빡. 유. 행. 여진이나 단단 하거든 희. ok 이런경우는 땡고추져 땡 아 Instead 따라오세요 가렌 따야되 미련. 미련이 남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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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ace!! 있었다 generated Your and 야 저거 뭐야 이거 하이퍼가레니야 혹시 이거? 향냐 그러으취! 아 겉다 뱉는다 야 야 뭐야 뱉는 걸 잘못 뱉었어 이상한데 뱉으면 어떡해 그거를 원딜 딴다 그럼 나는? 앗 존야 해야돼 이거 존야 해야돼 존야 해야돼 안하면 나 죽 나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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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누구요? 그러면서 카이사 백도어 이게 운영이야 이게... 운영이죠? 와 억제이까지 밀었어? 됐어 이거 이긴다 이거 이거 이긴다 야 근데 가래는 어떡하냐 아니 처치 불능해졌는데 왜냐면 이게 딜도 센데 탱도 돼 내가 알던 녀석이 아니야 야 근데 미퍼 왜 일로 걸어오냐 야 인마 너 걸러덕 아니 넌 뒤로 와야지 너 왜 앞으로 와 너 혹시 탱커니 너 혹시? 와드 여기도 막 참신해버리네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와 에어본이라 이게 우리 불 끄고 자자 그냥 내 꿈 꺼 저기 잘 잤어?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따 따 따 따 따 따 그렇지 됐어 둘 다 따 가자 아 바론이라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내꺼야 어? 하나 둘 셋 조아 둘 셋 야 무조건 무조건 가자 간다 간다 렛스 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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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릿 하 모두가 진다고 했죠 모두가 진다고 했지만 우린 결국 이겼죠. 정말 캐리였다. 이거는 카이사님이랑 제가 캐리했네요. 와 내가 약속했잖아. 다음 영상 캐리하는 영상으로 올 거라고. 약속 지켰으니까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다? 내 소원은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설정, 그리고 댓글에 재밌는 거 남겨주면 돼. 딜량은 2등이네. 나쁘지 않았고. 받은 피해량 35,000, 피해 감소량 30,000. 이게 과연 딜러의 스탯일까요? 아니죠. 그만큼 여진의 효과를 봤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안녕.